에이! 에이! 옳라잇! 오, 딴 사람 같아. 야, 나 붙었다. 역시... 오마오마 원키룩! 안녕! 오늘은? 뿌띠 프랑스요. 네, 뿌띠 프랑스 왔어요. 어린 형자가 사는 대로. 어린 형자가 사는 대로. 여기서 잤어요. 하룻밤을 자고 의자가 밑으로 내려오게 생겼네. 피노키오 있어, 저 피노키오. 왜 피노키오 있어? 나, 나, 나. 아트 체험실에 피노키오도 만들 수 있고 색칠을 하는 건가 보다. 백살공주. 피노키오가 있는 곳으로. 자, 데려가 봐요. 저희 포토존 한번 써볼까? 이쪽을 바라봐야 예쁜 그림일 것 같아. 왜 그래? 피노키오한테 가자, 우리. 피노키오한테 가요, 우리. 이만큼 걸어왔는데 왜 여기서 멈췄을까요? 응. 예, 이게 피노키오. 어우, 목이 없다. 아, 목이 빠졌어요. 빠진 거야? 어, 목이 빠졌대요. 이거 보세요, 다리가. 다리가 이제. 아빠, 공연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난 피노키야. 너는 왜 목이야, 우리. 목을 붙여줄게. 자, 목을 한번 붙여볼게. 따라오는 일이야. 나 붙었다. 어우,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사진 한번 찍을. 우리 저 큰 피노키오 가야지, 저기. 이게 뭐로 만들었을까? 어, 맞아. 나무로 만든 거야. 이 안쪽으로 봐볼래? 오늘은 공연이 없나봐. 오, 좀 무섭게 생겼다, 그렇지? 어, 이건 귀엽게 생겼는데, 이쪽은? 오늘 공연이 11시에 있어요. 오르골시언. 여기는 또 이탈리아래요. 밑에는 프랑스고. 우와, 피노키오 보세요. 오, 엄청 큰데요? 가면인 것 같아. 자, 이제 이탈리아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고. 어, 진짜 여기는 외국 같다. 오, 너무 예쁘다. 와, 여기서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그러네요. 이쪽은 이거 보고 싶어요. 네, 한번 가보십자. 이거는 이거예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들어가봐요, 옳지. 우와. 만지면 안 돼요. 깨트리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돼. 어떻게 얘기 잘 봐요? 이거 저거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귀족새 같아. 그러네, 이거 다 유리여가지고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사자고요. 진짜 금인가?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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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면인가봐. 오, 카니발. 카니발 뭔지 알지? 오, 진짜 멋있다. 오, 진짜 멋있다. 쓸 수 있는 건가? 오, 진짜 멋있다. 어, 됐어. 이야. 오, 다른 사람 같아. 봐봐, 이제 시은이 보여줘 봐. 이거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왜 이래? 오, 이게 뭐야? 우와, 연수야. 이거 봐라. 따끈, 피노키예요. 오, 멋있는데? 우와, 이렇게 가면을 써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당신의 가면을 벗지 마세요. 노프. 이분은 바로. 이분은 바로. 벗어 주세요. 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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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노키오 인형 만들었어. 우와, 귀여워, 이거. 예년 마음이 돌려봐주세요. 아, 똑똑하네. 네, 피노키오예요. 걔도 내고처럼 내가 막 포즈를 만들었거든. 아빠 이거 봐, 가원아 씨. 이렇게 해. 역시. 아빠도 하고 싶어. 어, 움직이네. 돌아가, 돌아가. 아무런 진짜 만든 건가? 어, 너무 귀엽다. 우와,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물은 깨끗해. 알았어, 알았어. 아, 미안해, 미안. 아니야, 뭐로 그랬어? 너무 예쁘다. 또 뭘까요? 우와, 여기가 품절되어 있다. 진짜 움직여요. 우와, 도깨비인가? 시노키오야. 할아버지. 연기한 지 이제 10년 됐는데. 시노키오 만들어주세요. 시노키오? 아, 진짜 떨려. 왜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 봐. 다리 같은데, 다리. 이렇게 만드는 건가 봐. 인생과는umn아의 Für 현경 이것으로산 캠페죠. 막 영상 저 알려지 seeking manually. 오 charge! gates. 그렇지! 2,1,2,3,3,3,2,4,3,4,3,4,3,2,4. 안뙀, 너 그러면lais? 박수입니다. 어어어? 어! 알 그렇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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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이탈리아 여행하러 오셨어요? 이탈리아 여행하러 오셨어요? 이탈리아 여행하러 오셨어요? 이탈리아 여행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전에 이거 어디서 봤지? 소리박물관 소리박물관을 들었죠? 음악이 짧게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고 주실까요? 이 당시 오르골 단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고장 날때까지 평생 노래 한국만 듣게 됩니다 나온 순서대로 돈을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생백지 베리 기념관에 왔습니다 이거봐요 이거 책에서 많이 먹은데요? 딱히 저는 그것을 다 드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사진은 아니야 아 여기는 지하에 이렇게 끼잉 아 꺼졌다 사진은 못하셨어요 이제 조심히 내려오세요 원스 원스 오늘 어디 왔죠? 푸띠 프랑스랑 이탈리아 왔어요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좋았어요? 우리 원스 어디가 더 좋았지? 저는 프랑스요 프랑스 푸띠 프랑스 푸띠 프랑스에서 유명한 게 뭐였죠? 어린 왕자요 네 어린 왕자 가서 옷도 입어봤지? 네 저는 이탈리아 피노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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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재밌었죠? 네! 그럼 다음에 우리 또 놀러오도록 해요 안녕 안녕 안녕